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방입니다 자 오늘은 푸쉬풀 도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푸쉬풀 도구 자 요 모양의 아이콘이 푸쉬풀 도구입니다 푸쉬풀 도구 자 이제 기본적으로 이 푸쉬풀 도구는 면을 근간으로 해서 밀고 당기는 그런 도구입니다 면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면 선이나 혹은 점이 아니라 면을 밀고 당기는 도구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단축키는 푸쉬풀 도구의 첫머리 p 로 설정이 됐구요 p 를 누르시면 이렇게 푸쉬풀 도구가 활성화됩니다 자 그래서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면을 밀고 당기는 도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간단한 예제로 냉온수기를 준비를 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 면이 여러가지 면이 존재를 하죠 그죠 여러가지 면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런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면을 클릭을 해서 쭉 드래그를 하시면은 이렇게 면이 쭉 늘어지는 이런 효과를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크기를 키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구요 자 반대로 이렇게 밀어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밀어 넣을 수도 있구요 반대로 잡아 뺄 수도 있겠네요 자 이런식으로 밀고 당기는 성질 효과를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 푸쉬풀 도구의 기본적인 기능이구요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분명히 제가 면을 밀고 당기는 그런 도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면이라고 했을 때 지난 시간에 그 써클과 폴리곤 도구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단순하게 보여주는 것이 면으로 보이겠지만은 하지만 그 속으로 내용을 좀 더 깊게 디테일하게 보면은 면도 두가지 종류가 나눠줄 수가 있겠죠 페이스와 서페이스 그죠 서클과 폴리곤 도구 대표죠 자 그런식으로 서페이스라고 하면은 공면이지 않습니까 공면 자 여기 이 생수통의 둥근 모습이 서페이스가 되겠죠 서페이스 서페이스가 되고 이렇게 어 납작한 부분인 요거는 이제 공면이 아니니까 페이스 면이죠 면 단순한 평면이 되는 건데 자 이 푸쉬풀 도구는 페이스 이라는 어 면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요렇게 자 반대로 서페이스 때는 클릭 안됩니다 금방 뜨죠 자 캔 나 푸쉬풀 커브드 오브 스무스드 서페이스 이게 무슨 얘기냐 지우개 도구에서 스무스 기능으로 서페이스 상태로 만든 것도 적용이 안되고 순수하게 서페이스 면인 상태인 것도 적용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요거를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서페이스 요 둥근 공면은 안되고 자 그렇다면 원은 되느냐 원 됩니다 여기 위는 이제 평면이 페이스 상태니까 요렇게 되죠 자 지우개 도구를 이용해서 스무스 효과를 이렇게 줬을 때는 여기는 서페이스죠 서페이스로 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푸쉬풀이 안되고 자 지우개 도구를 다시 꺼내겠습니다 지우개 도구를 다시 꺼내서 자 소프튼 기능 하이드죠 하이드 숨기는 기능 요런식으로 선을 이렇게 숨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는 페이스죠 페이스 자 스무스 처리된 것은 서페이스 처리가 됐고 단순하게 소프튼 하이드 처리를 했을 때는 페이스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쉬풀 도구가 설정이 되나요 되죠 요렇게 하지만 서페이스는 안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되셨나요 자 다음은 쭉 다시 이어서 설명을 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좀 덧붙일까요 자 푸쉬풀 도구로 만약에 중간에 서페이스 공면 상태의 면이나 면이 존재를 할 때는 아 여기는 넘어갈게요 다음 예제로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는게 더 나을 것 같네요 자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이 푸쉬풀 도구의 성질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 쭉 드래그 해서 키워 보시고 마찬가지로 또 다른 성질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크로 좀 그려볼까요 요렇게 아이고 마우스가 제가 자 홀을 요렇게 그렸습니다 자 홀을 요렇게 그렸을 때 푸쉬풀 도구를 이용해서 요 홀을 쭉 드래그 하시면 요렇게 밀어지겠죠 예 가운데서 이렇게 밀어지면서 자 맨 끝점에서 이렇게 닿았을 때 옵셋 리미티드라 해가지고 지금 닿았으니 끝끝 면까지 닿은 거죠 요렇게 닿았을 때 클릭을 해주시면 요런 식으로 면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꼭 마치기 쏙 파는 것처럼 이렇게 파였네요 자 요런 식으로 만약에 끝자리에 닿았을 때 면과 그 다음 면이 닿았을 때 요렇게 완전히 그 닿은 것은 이제 사라진다 라는 기능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미리 덧붙여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여기 현재는 이 면과 면이 이제 없어지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이 맨 뒤에 뭐 선이라든가 이렇게 선이 있다던가 뭐 일단 뭐 선을 먼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선이 이렇게 있을 때는 푸시풀 도구로 밀었을 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왜 선이라는 또 다른 개체가 이제 중간에 난입을 했기 때문에 지워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죠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 보이시죠 만약에 이 선이 없었다면은 이 선이 면이 이쪽 시작면과 끝면에 만났을 때 분명히 사라졌을 거에요 하지만 선이라는 또 다른 개체가 존재함으로써 이게 면이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 이거를 없애고 싶을 때는 선을 이렇게 지우고 뭐 선을 지우고 요런 식으로 지우는 방법도 물론 있겠죠 요런 식으로 클릭을 해서 이렇게 선을 이렇게 지우면 지울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테고 자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원하는 방법으로 지워서 완성시키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그래서 금방은 선을 선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선이 아닌 다른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서페이스가 있을 때는 서페이스 공면이 있을 때는 요걸로 2포인트 앙크로 그려볼까요 2포인트 앙크로 이렇게 버즈 값을 주고 푸시풀 도구를 이용해서 쭉 드래그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냅 기능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붙여보도록 하구요 자 여기에 선을 좀 없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둥근 서페이스가 뒤에 있을 때를 가정을 해서 푸시풀 도구를 이용해서 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안 밀어지죠 자 여기까지 이 공면 서페이스가 시작되는 점 까지만 푸시풀 도구가 밀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옵셀 리미티드라고 뜨지 않습니까 자 요런 식으로 그 뒤에 공면 서페이스가 존재를 할 때는 서페이스 공면이 시작되는 면에서 애까지 리미트가 걸려있다 라고 이해하시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요런 식으로 푸시풀 도구는 여러가지 이렇게 기능이 기본적으로 성질이 이렇게 정해져 있구요 자 예제는 지우구요 자 마지막으로 서페이스, 아니 죄송합니다 서페이스가 아니라 푸시풀 도구의 마지막 기능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방은 제가 밀고 당김으로써 면을 키우거나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건 단순하게 클릭을 했을 때 푸시풀 도구를 선택을 하고 클릭을 하고 드래그 하고 이렇게 놓으면은 요런 식으로 밀어 당기가 되는데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고 드래그 하면은 새로운 면이 추가로 생겨나면서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냥 클릭했을 때는 이거 자체의 면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구요 뭐 줄어들 수도 있을 테구요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한 번만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면 아이콘에 플러스 표시가 되요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푸시풀 도구를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새로운 면이 추가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클릭을 해보면 요런 식으로 새로운 면이 새로운 개체의 면이 추가적으로 올라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 되셨나요? 자 이런 식으로 푸시풀 도구는 기본적으로 개념이 성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거를 충분히 숙지를 하셔야지 난중에라도 또 적재적소에서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계속 꾸준하게 연습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구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